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! 자 여러분 간만에 녹방 왔습니다 녹방! 샹크스 너무 안 뽑혀서 서드캣까지 왔어요 자 합의 3까지 헌명군 3까지 왔거든요 군말할 필요 없이 그러면 저는 한 4번을 할건데 지금 150개 쓰고 공짜 한번 돌리고 과연 샹크스가 쓸 것인지 아 지금 이거 리그 돌리다가 지금 70스네이크맨이 60스네이크맨 스킬 한방에 가요 말이 안 돼 이거 무조건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갑니다 간다 간다 일단 꽁짜 먼저 한번 해볼게요 무료 뽑기 한번 하고 자 이거 5개 바로 씁니다 아우씨 아 근데 이거 황금길 아닌가 보니깐 또 꽁짜는 굶친거 같아요 자 1차씨 우씨 뭐야 아씨 뭔가 했다 자 가덴헬 이것도 이제 쓰레기로 분류합니다 자 2차 로빈 쓰레기 자 제프 쓰레기 자 헤르메포 쓰레기 자 하찔 쓰레기 자 하찔 쓰레기 자 하찔 쓰레기 항해에서 나미 쓰레기 자 조니 쓰레기 자 요삭쓰레기 자 요삭쓰레기 조니와 요삭쓰레기 자 클릭 쓰레기 오씨 뭐야 뭔데 아 아 아 아 대령 스모커 쓰레기 이것도 쓰레기야 아 뭐야 끝났어 아 참 끝났어 씨 아 역시 공짜로는 얻기가 힘든 것인가 자 이제 샹크스의 오링각입니다 여러분 바로 샹크스의 오링각 자 바로바로 갑니다 아씨 아까 스모커 나왔을때 좀 설렜네 아씨 자 뽑기가요 자 갑니다 갑니다 155개 각이구요 자 200시간 안정 초 레전더리 캐릭터 사왕 샹크스 재등장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갑니다 아 이거 또 처음에 이게 황금끼를 안겄네 그래도 갑니다 자 캐버디 쓰레기 자 나미 쓰레기 자 나미 쓰레기 아 자 조로 쓰레기 오 뭐야 아씨 아씨 깜짝이야 아씨 아 이것도 아 쓰레기야 왜 아론 쓰레기 아 순간 설렜뻔니까 아 자 자 캡틱 크루 쓰레기 자 긴 쓰레기 자 로빈 쓰레기 로빈 쓰레기 자 옹기 D 루피 쓰레기 아 아 아 아론 세트로 나온 것만 아주 헤르메포 쓰레기 아 뿌찌 쓰레기 나에서 했다 이거 오우 오우 여러분 이렇게 지금 100개를 날린 셈이에요 지금 아우 뿌찌 아우 스킬이름이 우왓이야 우왓 자 순돌리고 쓰읍 갑니다 샹크스 가자 아우 제발 가자 아 또 이것도 혼돈길 가야되는데 이거 자 1차 시기 자 버기 쓰레기 코비 쓰레기 자 추 쓰레기 아우 버기 쓰레기 자 빵끼 쓰레기 나미 쓰레기 나미 쓰레기 자 제프 쓰레기 어우 상디 쓰레기 어우 뿌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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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 자 추 쓰레기 제프 쓰레기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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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그냥 이어서 바로 갑니다 어우 어우 아우 스트레스 받아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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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황금길 안간다 아 동길 걸어야 이게 느낌이 오는건데 자 로비 쓰레기 오 제발 완력광화 초파라 진짜 웬 말이냐 어 어 어우 멀미 날 것 같애 어 어허 금총비 어 망스멜이다 망스멜 와 샹크스랑 나랑 진짜 이렇게 인연이 없는건가 와 진짜 망테크 지대로 탄다 이야 어어 어어 망테크 탄다 어어 망테크 지대로 탔다 어어 Naval 진짜 1, 2, 3, K가대체 몇개를 조지는거지? 와 이야 드라마 야 원바로 원바로 이녀석들 정말 사기꾼이구나 아 아 아 아 미치겠다 써드캔은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아우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본캔은 검은색 하나 없으니까 여기까지 전해드리며 오늘 영상 녹방이었는데 간만에 녹방이었는데 녹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